이거 잡아볼게요. 이거 잡아. 이거 잡아. 아빠 좀 잡아. 이거 잡아. 이거 잘 봐. 출동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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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어나. 어 지금 불렀다. 출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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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안 해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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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소연아. 빨리 물 뿌려. 빨리 물 뿌려. 소연아 이거 안에 물. 물 꺼줘야지. 불 꺼줘야지. 아빠 무서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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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알았다. 아빠 여기 있어. 아래 나 줄게. 이제 불 자동차 싫어하면 어떡하지. 아빠. 아빠. 불 꺼줘. 불 잡아줄게. 불 내릴 거야. 불 내릴 거야. 이제 불 다 꺼졌다. 아까 주아이가 잠깐 불 꺼졌더니 지금 화재가 진압되고 있어요. 보세요. 불 거의 다 꺼졌죠. 우리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. 우와. 이렇게 움직여. 빨리 물 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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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불렀어. 빨리 물 뿌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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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에다 뿌려. 주안아. 주안이는 아무것도. 불, 불 깨끗하다. 불 깨끗이 꺼졌어? 하나, 둘, 셋. 고삐. 고삐가 아니라 포삐. 고삐. 고삐가 아니라 포삐. 고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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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고삐. 잘한다, 잘한다. 고삐.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잘깐 자리에 앉아볼게요. 땀나, 땀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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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 멋진 소박관대봤는데 어땠어요? 땀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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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웠는데 실제로 불 꺼 보니까 어땠나요? 우리 주안이. 재미있었어요? 네. 재미있었어요. 이거 재미있어? 재미있었어요. 재미있었어 아빠는. 자 영순V 하고. 빨리 좀 재미있었어. 고맙습니다. 아 잘하네. 잘할 수 있어요.